안녕하세요. 파워모터입니다. 오늘은 익스트림 라닌덕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네 번째 도전 파워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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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모터 이거를 소리가 나게 해야돼요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여기 수박이 났으면 좋겠다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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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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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를 써 드리자. 진짜 너무 어렵다. 어떻게 깨는 거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떡하지? 안 돼. 지금 필요한 거 파란 키, 드라이버, 배터리, 코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notamment rules & 뜨를ぜ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? 결국 네번째 도전도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어려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자고 이따 또 올리고 해야지 9시 10시밖에 안됐네 에휴